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이사국으로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이사회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조직 운영과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 지원 등을 심의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앞으로 2년 동안 이사로 활동하며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